바로 찾아가는데? 아 귀여워 무찌 갔다올까? 병원에 스타필드 갔다올까? 엄청 크긴하다 여기도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요리와 아이고 리드줄과 케이지를 준비해야 해? 네 아 그러니까 저런데는 못 들어가고 아 여기 써있네 아 여기 여기 오 너무 예쁘죠? 사줄게. 생일 선물. 이게 딱 모찌 사이즈 같은데? 괜찮네. 이렇게 예쁜 강아지를. 어우 이뻐라. 엄청 많다. 강아지 엄청 많네. 여기 엄청 높아. 여기 강아지도 엄청 많은데? 어디? 괜찮네. 너무 많아. 백 있다 이거야? 귀여워. 안녕. 안녕. 약간. 블랙캔 화려한 것 같아. 기종도 되게 많다. 기종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맞고. 안녕. 양장이. 왼.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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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mirror 어우... 신압 다른 데 가서 안녕하세요 사과 그리고 나를 붙잡고 통화할게 바로 찾아가는데? 이제 형이랑 잊혀졌어 진짜 관심이 없는데? 형한테 잊혀졌어 너는 형아 사라졌어 여기 내말이 너무 귀엽다 여기 내말이 너무 귀엽다 여기 내말이 너무 귀엽다 그냥 집을 안으로 풀었는데 배가 이발했는데 배가 이발했는데 이 놈은 아니야 모찌 진짜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드디어 왔어 잠깐만 따라올까 이제? 이리와! 아니 이걸 타고 와야지 이리와 이리와봐 뭐지? 너도 뭐지야? 안녕?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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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봐 말 절대 안듣네 말 절대 안듣네 정신팔려 이리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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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갓갓갓 안속아 넌 왜 일로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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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내 새끼는 안오고 다른애들만 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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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뭐야 넌 되게 똑밥하다 다른애들한테 자꾸 오그로와 ㅋ 난 이렇게 큰줄 몰랐어 그러니까 오찌 이리와 일로와 오 왔다 아이고 이뻐 가자 가자 카메라 끄고 좀만 더 놀아 많이 신났다 놀아 알았어 넘기면 쉬고 놀아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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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난 스토리텔러인 당신 댕댕이를 연기자로 크리에이티브한 영상을 만들어보세요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댕댕이와 함께 길거리 게스팅에 참여해보세요 혹시 아나요? 자신의 댕댕이도 스타필드 스타견의 자격이 충분할지도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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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